남편이 의사인데 되게 행복하겠지요? 남편 일 때문에 복한 식물이 와있어서 조금 심심하긴 한데 연봉 여태 돈을 잘 벌어오니까 싸운 일이라고 할까? 바로 전에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잖아요 오빠들이 맨날 나이쁘다고 서비스 상패에 챙겨왔었잖아 알지? 샴페인 원 바르 서비스 드리려 하는데요? 나이가 잘 못 보이는데 성담동 라운즈 대표라고? 모이프렘 있어요? 없어요 위에 룸가서 드링킹 할까? 너무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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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바스 봉지야 진짜 미쳤어 왜 오빠? 왜 오빠? 나 이거? 나 이거? 저요? 얘들아 좋아? 네 오빠 잠깐만요 어 마음껏 찍어 에허 골빈 것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그저 좋.. 된다 너는 이름이 뭐야? 전 이시아에요 전 신샘이요 아 너가 시아고 너가 샘이? 음 근데 오빠는 유역 다녀오셨어요? 어 맞아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영어를 쓰시는데 바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음 오빠는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유학과 출신인데 음 영어를 쓰는 수단이 약간 남아있거든 오빠는 저기 그 워킹홀리데이 출신이야 아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아무튼 샴페인 괜찮지? 혹시 뭐 세팅 더 필요하니?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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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저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어 이게 뭐예요? 오빠도 고마울 일 있어야지 Give me your number 아 오 대박 어머나 고마워 신샘이라고 했지? 아 오빠가 샘이 같은 스타일 좋아졌구나 아 그러면 저는 오빠 다음번에 여기서 친구들이랑 생일파티 많이 해보세요? 하하 하하 아이 그럼 오빠가 서비스 샴페인 깔아줄 테니까 언제든 친구들이랑 와 Call me whenever 아 너무 멋있다 오빠 진짜요? 진짜 너무 멋있어 오빠 영화처럼 너무 멋있어요 오빠 근데 다음번에 이거 또 깔아주실 거예요? 이 샴페인이 비쌀까봐 그래? 걱정하지마 오빠 여기 대표야 대박 내가 이런 사람을 알게 될 줄이야 역시 존버는 승리하는 건가? 오빠... 오빠 최고예요. 그러면 오빠 진짜로 저 생파할 때마다 연락해도 되는 거 맞죠? Call me whenever. 어... 어머... 어, 코마. 일로와.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얘들아, 인사해. 여기는 이제 오빠가 키우고 있는 DJ 코마. 응. 인사하고. 어때? 딸을 줬지? 오, 야. 렛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너희 혹시 코마 DJ 하는 거 한번 볼래? 오,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해주세요. 동생, 맛있게 한번 틀어봐. 가자. 어때? 재밌었어? 네. 오빠. 근데 오빠 DJ도 키우세요? 오빠 DJ 엔터테인먼트도 운영하고 있거든. 이따 아레나에 코마 타임 있으니까 오고 싶으면 와. 오빠가 서비스 테이블 세팅해 줄게. 아,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어. 아레나에 스터드 깔아주신다고요? 오빠 진짜 대박이에요. 저 꼭 갈래요. 얘들아, 오빠. 대표야. 대표야. 응? 근데 오빠는 스물아홉 살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신 거예요? 페이크 머니, 가상 팝패. 코인으로 버렸어. 아, 그러면 오빠는 투자 같은 걸로 해서 돈을 모신 거예요? 나는 쫄려서 그런 거 못하겠던데. 오빠 꽉 대단하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무튼 오빠는 페이크 머니로 씨드 머니를 메이킹했고. 그 돈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메이킹했지? 그 돈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메이킹했지? 우와, 오빠 진짜 대단하다. 세미는 언제 시간돼? 시간나면 오빠랑 따로 자리 한 번 하자. 카 aprove 당 Seri験아, 정말요? 좋아요. 오... 일이 잘될 것 같은데? ker? 오빠... 잘되면... 저도 다음에 오빠 친구 한 명 소개시켜주세요. 어, 당연하지. 오빠 크루 중에 돈 많고 괜찮은 친구 한 명 있거든? Ni eveito. 롤플로이스타, 전분이 갈게요. 로이스 로이스야? 저 하나도 안타봤는데 오빠가 다음에 소개해줄게 어차피 다 우리 패밀리라 패밀리? 너무 재밌어요 시아야 우리 쌤이 있잖아 오늘 오빠가 너한테서 테이크아웃 가능할까? 어 그럼요 당연하죠 오빠가 소프트웨어 깔아주시면 돼 진짜 그런데? 그럼 가 땡큐 어 시아야 그러면 나랑 쌤이는 먼저 빠질테니까 너 다른 친구들 불러가지고 오빠가 지금 세팅한 샴페인 다 마시고 가 어 진짜야? 대박 대박 바로 불러야지 누구 불럴건데 어 친구들 그냥 다 불러 쌤이야 가자 아 좋아? 다 가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아르방디 마시러 올래? 너 아르방디 한 번도 못 마가왔지? 오빠 갈게 어 오빠 오빠 들어가세요 야 아르방디 다섯 병 있어 진짜 개꿀 당장 와 너 존나 잘 나가볼 수 있어 진심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